레지오누누누 살루톤 안녕하세요 저는 마소리스라고 합니다 마소리스는 원래 인터넷에서 제 닉네임으로 쓰던 이름인데 어쩌다보니까 에스페란토 활동할 때도 이 이름을 쓰게 되더라구요 뭐 특별한 뜻은 없구요 뭐 한국에서 에스페란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거의가 아니라 대부분이 에스페란토 닉네임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에스페란토 쓰다보면 잘 아시게 될거에요 제가 이렇게 강좌를 한다던가 아니면 촬영을 한다던가 그런건 처음이어서 좀 많이 긴장되고 좀 어색하고 그런데 좀 양해해 주시구요 음 저는 뭐 에스페란토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초급 강좌를 할만한 실력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제가 이 강좌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 인터넷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에스페란토 강좌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는 조금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만들게 되었구요 키우는 고양이 뭐 그래서 어떤 목표로 강좌를 진행할 것인지 대충 생각해봤는데 뭐 뭐 일단 뭐 강좌 듣는 사람이 10대와 20대 10대와 20대가 들을만한 강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뭐 당연히 지루하게 해서는 안되겠죠 보통 에스페란토 강좌를 좀 지루하게 하시는 선생님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런게 너무 싫더라구요 그리고 처음부터 에스페란토를 정확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에스페란토는 뭐 뭐 일할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학교에서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거죠 정확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아 또 적자면 뭐 영어 제가 생각할때는 영어 에스페란토 강좌 하시는 분들이 좀 영어랑 에스페란토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는 그건 별로 안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신 분보다 잘 못하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영어를 영어랑 비교한다는 것은 뭐 그때부터 일단 뭐 영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에스페란토를 가르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서 영어랑 비교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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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그러니까 무슨 뭐 지음 무슨 그 구개음화 현상 그런거 있잖아요 아니면 문법적으로 뭐 저도 문법을 잘 몰라서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려운 말은 쓰지 말자 그리고 좀 이런 말은 하기 좀 그렇지만 욕 먹는걸 감소하고 하자 먹는거 감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 에스페란토 강좌를 보시면 조금 기분 나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쉽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또 정확하지도 않지 무슨 뭐 여러가지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제 마음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에스페란토 지금 2010년 2010년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쓰고 쓰여지고 있는 에스페란토를 강의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페란토가 처음 847년에 만들어져서 이게 사람이 좀 쓰다보니까 언어가 조금씩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대 사용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스페란토를 가르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음 교재 교재 없어요 교재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하고 칠판에 적는 걸 보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 좀 에스페란토를 더 정확하게 배우고 싶다 좀 더 깊이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에스페란토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분에게 배우는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음 혹시 제가 강좌를 하는데 무슨 질문이 있다 뭐 에스페란토 이든 아니든 에스페란토에 관련되든 아니든 질문이 있다 아니면 제가 강좌를 진행하는데 일부는 좀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 제가 실수를 한게 아닌가 뭐 에스페란토 잘하는 분들도 보실 또 모르니까 그러면 메일로 그를 보내주세요 자 주소는 마소리스 지메일 점 컴 아소리스 지메일 점 컴 컴 아소리스 컴 아소리스 지메일 점 컴 음 어 벌써 벌써 10분이어야 돼 10분 동영상이 찍기 시작한지 9분이 다 돼가네요 그러면 뭐 제가 이걸 유튜브나 유튜브나 네이버 동영상 같은데 올릴 생각이니까 여기는 시간제한이 있더라구요 보통 그래서 일단 레지온온후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겠네요 또 지스레비도 다음에 봐요 살루톤 안녕하세요 음 이제 레지온온후 2강이네요 보통 에스페란토 강좌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 강좌를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하게 되는데 보통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날에 서른 명이 참가했다 그러면 막 두 번째 수업에는 수월 명이 참가하고 그런 식으로 학생수가 점점 줄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여러분이 레지온온온후 를 뱉는다는 것은 대단하시네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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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자메누프 박사가 만든 언어이다 라고 설명했었지요 이번 시간에는 에스페란토 알파벳 에스페란토 알파벳 28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써볼게요 아 고 쇼 이게 이게 에이가 아니에요 에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에요 아 에이가 아니라 아에요 에이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거는 비가 아니에요 비가 아니에요 비가 아니라 보에요 보 보 비가 아니라 보 어 당연히 당연히 세번째 것도 이거는 시가 아니에요 시가 아니에요 쪼에요 쪼 쪼 쪼에요 도 에 보 고 아 초가 빠져네 초 초 도 에 고 고 조 호 호 호 호 이 요 요 코 로 로 모 노 오 호 로 그 다음에 휴는 휴는 이따 할께요 휴는 에스페란토 에스페란토 알파벳이 아니에요 그냥 외대어 쓸 때 하는 거에요 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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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그 다음에 و 에스페란토 글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바로 0 그래서 28글자 끝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 글자는 에스페란토 글자가 아니지만 뭐 외래어 같은 거 읽을 때 쓰기 때문에 이름은 알아두는 게 좋죠 얘는 쿠오 그래서 발음은 보통 쿠로 읽습니다 그리고 얘는 두어불라보 그래서 발음은 영어처럼 우가 아니라 보우바람이 납니다 음 그리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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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소 그래서 발음은 크스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얘는 입실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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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발음은 요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에스페란토 글자 28글자 외래어 외래어의 수는 4글자 32글자를 32글자 끝입니다 음 에스페란토 글자에 보면 알파벳 순서가 헷갈려서 보고 해야겠습니다 예 조 그리고 요 그리고 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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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쇼 쇼 그리고 나머지 워 이렇게 여섯 글자가 글자 위에 보시면 이런게 달려있는게 특징적이지요 음 이런 글자가 여섯 글자가 있습니다 조 조 허 조 조 쇼 는 이렇게 생겼고 워만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걸 에스페란토라 뭐라고 하냐면 보통 한국 에스페란토 선생님들은 보통 스페르 시그노 스페르 해요 스페르 시그노 라고 해요 스페르 시그노 한국선생님은 보통 스페르 시그노 라고 하는데 뭐 스페르는 스페 위란 뜻이고 시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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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시 기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 붙어있는 기호란 뜻이지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외국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들은 차펠리타 리떼 차펠리타 리떼 라고 하는데요 이게 차펠로는 이 모자란 뜻이에요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하는거고 이때로는 글자 라는 뜻입니다 어 벌써 11분이나 지났네요 수업을 마쳐야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레지오노도 몇가지 하고 레지오노 트리에서는 모음과 자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스레비도 네 또 봅시다 살루톤 안녕하세요 음 저번 시간에는 에스페란토 알파벳 스물일요달자랑 외래어 쓸 때 쓴 알파벳 네굴자 32자를 배웠습니다 음 이번 이번 시간에는 모음 일단 자음은 레지오노 그바를 하고 일단은 모음만 하려구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음 일단 에스페란토 발음을 어떤 언어도 그렇지만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발음 사람의 발음을 발음이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걸 좀 뭐 언어학자들처럼 이해는 못하겠지만 대강은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쉽게 간단하게 알려줄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음 음 음 음 아 고양이가 계속 돌아다녀 가지고 음 음 일단 표를 하나 그려볼께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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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을 나타내는 모음이 어느 서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모음이 나타나 설명하는 소예요 음 이거는 헛바닥이 안쪽 뒤쪽 뭐 안쪽 뒤쪽 이쪽으로 갈수록 안쪽 뒤쪽에서 나는 소리고 이거는 반대쪽 앞쪽 바깥쪽 그리고 이쪽은 이쪽으로 갈수록 턱이 많이 크게 벌리는 크게 크게 벌리는 턱을 아래쪽으로 크게 벌리는 소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적게 작게 걸리는 소리죠 그래서 우선 한국어의 모음을 여기에 붙여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한국어 음 음 한국어 긴 소리 한국어 긴 소리 몸을 길게 발음할 때 긴 소리는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께요 길게 발음할 때 음 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오고 안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서 아 아 아 하잖아요 아 하면 아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 아 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여기 이 정도에 위치하게 되죠 이 는 이 하면서 턱은 아주 작게 벌리고 앞 혀를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해서 소리가 나니까 이 이 이 이 이 이 소리가 이 상태에서 혀가 뒤쪽으로 가면 읙가 되죠 으 으 으 가 되죠 으 그리고 으 근처에 우가 있죠 우 그리고 에 ㅑ 오 하고 어 그리고 한국어 기괄 발음하는 한국어 상 모음의 경우에는 한국어에는 아홉 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중 모음이죠. 이게 장모음이 될 경우에는 아 장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죠. 단모음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크게 소리를 안 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대충 소리를 내려면 이게 중간 부불로 모이게 되요. 그래서 아 하는데 엄청 크게는 안 볼린단 말이에요. 이것보다는 짧게 발음할 때는 아가 일로 오게 되고 뭐 마찬가지로 애랑 애랑 외랑 다 이쪽으로 중간으로 모이게 되요. 이도 중간으로 오고 중간으로 가까워지고 뭐 당연히 으랑 우랑 오랑 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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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간으로 가까워지는데 뭐 어만 좀 특이하네요. 조를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중간으로 모이게 되요. 무슨 말이냐면 길게 발음할 땐 아 하고 입을 크게 벌려요. 근데 짧게 말은 아 아 아 하고 입을 작게 벌린단 말이에요. 그걸 나타낸 거예요. 크게 벌리고 작게 벌리고 여기서 에스페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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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페란토 아에이 오우 아에이 오우 다섯 글자 여기를 적어보면 아는 크게 벌리는 소리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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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은 크게 벌리는 소리에요. 이는 이 작게 하면서 서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오는 소리에요. 이 정도에 있다고 해야 되나. E는 E 보다는 좀 크게 벌리죠. E에서 턱을 약간 더 크게 벌리면 E가 됩니다. E 그리고 나머지는 O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다 그려지게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저는 그냥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게 더 편하지요. 중간에 가만히 있는게. 그래서 이 빨간 점이 E 하고 발음하는데 이게 가장 사람이 내기 쉬운 모음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영어라기보다는 국제음성기호에서 이 표시거든요. 뭐 영어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에 같은 경우는 혀를 약간 앞으로 내밀면서 에 하고 발음하게 되는거죠. E는 좀 드스러워 들고 O는 반대로 혀를 뒤쪽으로 해서 O, U, U. 이제 뭐 어떻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못한 것 같지만 좀 이해하셨다고 봅니다. 모르는거 있으면 제 메일 주소로 읽어보시고요. 음.. 일단 모음은 여기까지 입니다. 음.. 이번이 레지오노 트리였으니까 레지오노 그발 에서는 자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스레비더 지스레비더 다음에 다시 뵙죠. 살루텀 레지오노 그발 벌써 4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음을 할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그렸습니다. 음.. 자음에는 이것도 국제음성기호에서 사용하는 표를 따라 그린건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은 두 입술, 입술, 아랫입, 잇몸, 뒤잇몸 소리가 발생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방법을 나타낸 겁니다. 실제로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두 입술 곧 터짐, 말 그대로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데 호소리를 내면서 터뜨리면서 소리를 낸다 그 말입니다. 멍 하고 터뜨리고 호소리 내고 두 입술 사이에서 발음이 나니까 모 하면서 임보양 그대로 주시고 숨을 하고 들이마시시면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안에서 터뜨리면서 두 입술 사이가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 니은, 노, 노 하면서 입을 들이마시면 잇몸, 잇몸에서 잇몸이 시원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노는 그러니까 잇몸에서 나는 소리라는 뜻이지요. 하나 설명드리면 모랑 미음은 둘 다 같은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소리입니다. 둘 다 두 입술에서 나고 호소리가 터지는 걸 동시에 하는 발음이고요. 목, 목 줄이고 노는 에스페란토랑 한국어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에스페란토는 잇몸과 뒤 잇몸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뭐 ㄷ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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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어 ㄷ ㄷ ㄷ 얘가 좀 안 좋은 것 같네 음 이게 제일 좋은 얘 같아요. 여기 셔 소 하고 구분 하는 방법이 셔 셔 셔 소 소 셔 소 음 ㅎ 잇몸 소리 같은 경우는 이 혀끝이 윗니와 아랫니 중간에서 혀끝을 윗니와 아랫니 중간에 두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너, 터, 더, 쪄, 써, 쪄, 롤. 그래서 혀끝을 아랫니에 두시고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ㄴ, ㄷ, ㄷ, ㄷ. 그 중간에 혀를 두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혀를 두고 발음을 합니다. 뭐 그냥 읽어보면 너, 도, 나, 다, 자, 사. 뭐 한국어 다 하실 줄 아시니까요. 라. 그런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잇몸과 뒤 잇몸이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뒤 잇몸 같은 경우에는 혀를 한국어보다 약간 뒤쪽에 위치해야겠죠. 그러니까 혀를 윗니가 안 닿아도록 잇몸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윗니가 안 닿아도 혀끝을 그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 소리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음하는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짐 소리부터 알려드리면 말 그대로 공기를 압축했다가 터뜨리는 소리입니다. 포, 보, 토, 너, 뭐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바, 다, 그리고 이것을 비운 콧소리랑 같이 내면서 하면 모, 너, 마, 나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찰음의 경우에는 공기가 통하는 통로를 많이 줄여가지고 그 사이에서 공기가 마찰이 일어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 뭐 사, 사, ㅅ, ㅅ, 땅, ㅅ, 그리고 떨림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 롤, 롤 하면서 마이크를 떠는 발음이거든요. 제가 이 소리를 하는데 3년인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롤 소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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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하면서 떠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리를 잘 내는, 처음부터 잘 내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분이 풀리면 계속 노력을 해야, 저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제 겨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접근음은 말 그대로 혀가 완전히 붙이진 않고 접근하면서 완전히 붙이면 마찰음이지요. 거기서 약간 더 떼면 접근음이 됩니다. 접근음은 롤. 이거 안 접었네요. 롤 소리.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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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 한국어 라. 자음에서 절반을 제가 가르쳐 드린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어떤 소리가 있냐면 국외음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 쓰면 안되는데 어쨌든 다음시간에 해봅시다 다섯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시간에 자음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죠 뭘 말씀해 드린다면 뭐 입에서 나는 소리 두 입술 가지고 두 입술 사에서 나는 소리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포 보 그리고 아랫니와 윗니와 아래 입술 사에서 나는 발음 포 포 보 그리고 잇몸에서 나는 발음 써 쇼 뒤 잇몸에서 나는 발음 쇼 쇼 딱딱 입천장 말 그대로 입천장인데 딱딱한 부분 잇몸 뒤쪽 딱딱한 부분 그리고 좀 더 뒤쪽으로 가면 물렁물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울렁입천장이라고 합니다 목구멍은 말그래도 목구멍이구요 딱딱 입천장 보시면 레스테란트나 한국어라 발음이 없습니다 보시면 ㅅ이 좀 ㅅ이 좀 한국어에만 있는 특이한 발음 같더라구요 ㅅ이 혀를 잇몸에서 ㅅ 발음하면서 숨을 그대로 멈춰서 숨을 들이시면 잇몸과 뒤 잇몸하고 딱딱 입천장 부분이 다 쉬워해집니다 그니까 그 부분이 좁혀지면서 그 부분을 좁혀서 발음하는 소리란 소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 천장에서 나는 소리는 뭐 고 호 소리가 있습니다 고 요 코 코 코 같은 경우에는 절을 밑에 혀 혀 저 의 안쪽 부분을 들어 올려가지고 블록은 잇천장에 박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기를 터뜨립니다. 한국어에 있는 가 이 소리입니다. 에스플란토에는 한국어에 없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허 허 허 말 그대로 마찰을 허의 안쪽을 물렁이 편장 쪽으로 갖다 대가지고 그 갖다 든 상태에서 공기를 밀어 넣어가지고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허 허 허 허 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입천 표의 뒷부분을 접근하면서 마찰보단 좀 떨어진 거죠. 요 요 요 요 허 허 요 그러니까 요 에서 그 뒷쪽을 좀 더 들어 올려서 입천장에 닿게 하면 허가 됩니다. 요 허 요 허 허 뭐 음 에스플란토 음 에스플란토 자음 설명은 일단은 표로 가지고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여기에 뭐 한국어도 적어놨으니까 일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렁이천장 올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뭐 뭐 발음하... 굳이 뭐 발음하잖아요 아 아 어 에 에 이 어 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언어 이 발음에서는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ㄱ은 ㄱ ㄱ ㄱ ㄹ ㄹ ㄹ ㄹ ㄹ ㄹ은 목구멍 목구멍 소리인데 음 제 생각에는 ㅅ ㅂ은 일단은 목구멍과 목구멍과 뭐라 해야지 목적 목구멍과 목적 사이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냥 목구멍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ㅇ ㅇ ㅇ ㅇ 물렁이 천장 그런데 한국어에서 야 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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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음 이제 이제 let's go to the bin 5강 5강은 몇가지 하고 다음 6강에서 일단 발음하는 방법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et's go to the bin 6강 이제 let's go to the bin 6강에서 발음을 마무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음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 왜 보통 다른 선생님께서 발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안그러쳐 줬는지 알 것 같네요 제가 생각으로 좀 지루한게 많이 지루한 것 같네요 발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표는 다 맞고 유성음 무성음 성대를 울리는 소리 성대를 울리지 않는 소리 음 유성음과 무성음 부분에서 발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 뭐 에스프랑토에 음 포 포 뭐 포 소 족 족 음 음 이 쪽은 이 쪽은 성대를 안울리고 이 쪽은 성대를 울립니다 성대를 울립니다 음 이거를 무성음이라고 하고 이거를 유성음이라고 하죠 음 성대를 성대를 울린다는 것은 목젖에 목... 목젖에 목이 목젖인가 어쨌든 그 성대 쪽에 힘을 줘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한국어 발음 아 하면서 음 앙보다는 나 할 때 성대에 힘이 성대에 힘이 들어가면 느낄 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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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시작할 때, 성대에 먼저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하면 시작하기 전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유성음 성대가 떨리는 소리입니다 무성음, 성대가 안 떨린 무성음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소리가 거의 시작한 소리가 거의 무성음이 될 부분이니까 쉬울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에스페란토 발음에 에스페란토가 만들어져서 발음하다보니까 약간 표기법이랑 다르게 발음하는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딱 두가지 있더라구요 초보분들은 알게 필요 없는데 제가 발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다보니까 제가 아는 지식은 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모르셔도 됩니다 얘는 이렇게 소리납니다 뭐 예를 들어 에크젠플로 예, 예시 에그젠플로 에그젠플로 에크젠플로라고 안하고 에그젠플로라고 에그젠플로 에그젠플로 제가 발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어를 배우는데 발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음을 틀리게 하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고쳐야지 계속 습관으로 안 남고 그리고 발음을 똑바로 하는 방법을 알고 그 언어의 발음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외국인이 발음하더라도 제대로 알아듣는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냥 이렇게 발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보통 분들처럼 에스페란토를 배웠는데 딱 외국인을 만나서 에스페란토를 배워하게 되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근데 발음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보다는 좀 낮게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발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에스페란토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르치신 분들도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발음을 대충 가르쳐주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가르쳐주진 않고 근데 제 생각에는 발음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발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대강은 알고 있어야 어떤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음은 여기까지 Let's use an offset Let's use an offset 출강에서는 예제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여기까지 Let's use an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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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강 발음 예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먼저 Saluto Esperanto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Saluto 안녕하세요 Dancon 감사합니다 Pardon 그냥 해석은 안하고 읽어볼게요 Esperanto Estas mal fácil In a povas paroli Esperanto 이게 담리도 칠판이 작아가지고 Esperanto 같은 경우에는 끝에서 항상 끝에서 두 번째 모음 모음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오는 모음에 모음을 강하게 읽습니다 항상 그래서 사루톤. 이거 한 단어입니다. 사루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일부러 이렇게 띄워서 적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일부러 모음 하나씩 띄워서 적었습니다. 이거를 음절이라고 하죠. 한글은 전부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다음은 여기서는 일부를 강하게 읽고, 여기는 다른 단어를 안 읽고, 여기는 발을 강하게 읽고. 사루톤. 땅콘. 파브덤. 여기에서는 este ranto, estas, malvacilla, mi ne povas, bandrolli, este ranto, 이런식으로 발음합니다. 좀 일부러 강하게 발음하긴 있지만, 자연스럽게 발음하자면, 사루톤. 땅콘. 파르돈. 에스페란토, estas, malvacilla. mi ne povas, bandrolli, este ranto. 이런식이죠. 그 다음 유시를 좀 더 적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luto. 렌콘 디빈, 렌콘 디빈, 렌콘 디빈, 렌콘 디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루톤, 안녕하세요. 다음 콧, 감사합니다. 파르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파르돈, 뭐라 하셨어요? 파르돈? 파르돈, 에스페란토, 에스타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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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타란토는 어렵습니다. 다른 보통 교제의 몸 전부, 에스타란토, 에스타란토는 쉽습니다. 라고 다 적혀있습니다. 다 적혀 있는데 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바칠라라고 적어봤습니다. 어렵다고 나는 내 포바스 못합니다 저는 esperanto를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부정형 만들 때 쓰는 단어거든요. 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볼레 만드라피데 본볼레 영어에... 아 영어랑 필요하지 않기로 했지. 본볼레? 뭐 뭐 해달라고 할 때 본볼레라는 표현이 안 씁니다. 본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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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 해달라고 이런 표현 쓰는게 낫겠는데 영어에 플리즈랑 같은 뜻입니다. 본볼레 만드라피데 본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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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말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서 반갑네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반가우니까 처음 만나서 반갑네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수업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다음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지금 또 본격적인데... 어쨌든 다음에 수업에 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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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해... 네 좋습니다. 또... 지스 레비도... 음... 음... 고원 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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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